김건휘 해외 순방 중에 명품 쇼핑을 다닌 김건휘는 역대급입니다. 역사상 이런 영부인이 있었던가요? 제 말은요. 해외 순방 중에 명품 쇼핑을 하고 싶은 부패한 영부인들은 다들 숨어서 몰래 샀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백주대낮에 수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보란듯이 쇼핑하고 다니는 영부인 또한 역사상 처음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윤석열이나 김건휘가 국민을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며 국민 알기를 돌같이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윤석열 폭정에 지치고 물폭탄에 지치고 경제에 지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국민들은 김건휘 명품 쇼핑에 화가 나다 못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그리 아깝다며 국민의 막말이나 하는 윤석열이 세금으로 출장가서는 사적으로 명품 쇼핑이나 하고 돌아다녔으니 말이죠. 국민들의 반응은 대략 이렇습니다. 출국 때도 공식 행사 사진에서도 에코백 들고 다니는 모습을 연출하더니 뒤로는 명품백을 산 것이냐. 전쟁 중인 국가수장과 영부인도 참석한 무겁고 엄숙한 외교 현장에서 한국 대통령 부인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한가로의 명품 쇼핑을 즐긴 것인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평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천둥같은 목소리로 김건휘를 꾸짖고 참교육을 해주었는데요. 물폭탄에 출근을 서두르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해외에 나가서 명품 쇼핑으로 리토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라며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근에는 국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손질방첨을 밝혔죠. 실업급여로 샤넬 사는 여성들을 지적한 부분을 두고도 조롱 섞인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실업급여 타로 웃으며 들어온다던 여성을 조롱하던 여당. 국민 세금으로 전용기 타고 나가서는 웃으며 명품 사는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명품 구매 내역과 돈 출처를 공정과 상식을 걸고 공개하라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돌려받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일반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성격은 매한가지죠. 그걸 내가 모호해 쓰든 따라가 간섭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공산당이나 할 일이죠. 그런 것도 못마땅해하는 윤석열 정부가 본인 부인은 세금으로 출장가서 명품샵이나 돌아다닙니까. 김건희 고속도로에 분노하는 국민은 관심도 없다는 반응도 터져나옵니다. 김진혜 전 의원은 철부지인가 철면피인가. 김건희 로드 특혜 의혹으로 온 나라가 들끓는데 대통령 해외 출장길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 쇼핑을 하다니. 동행 비용은 모두 혈세다. 대통령은 국민의 민빼 끼치는 행보가 두렵지 않나라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에 변명이 나왔는데요. 기가 막힌 해명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시즌2 정도는 될 만합니다. 주가 조작도 수익 창출 당했다더니 명품 쇼핑도 호객 행위를 당했답니다. 김여사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다만 김여사가 해당 옷가게에 들어갈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게의 인물이 호객을 했기 때문이다. 또 김여사가 방문한 다음 날 한국대표단이 구매한 물품은 김여사의 지시와 무관한 것이고 다음 날 물건을 샀다고 보도했는데 김여사와 무관한 한국대표단 관계자가 사비로 자신의 늑타이를 하나 구매한 것이 전부다. 국민은 아주 각본 울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국민들이 믿을 거로 생각하고 변명하고 있나요? 매번 이렇습니다. 떼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호가 더 밉다고 하는 집보다 변명이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mbc가 직접 현지 매장 취재를 했는데요. 매장 직원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말해줄 수 없다. 뭘 샀든지 여하튼 샀다는 거죠. 변명조차 못하는 무능한 정부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니 같은 편인 여권조차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의 말입니다. 이중인격과 위선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 앞에 에코백으로 소탈함을 보이다가 외국 순방을 나가서는 명품백을 구경하는 모습이 이해가 될까? 점입가경이고 가관이다. 이것도 조작이고 선전선동인가? 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김건희 얘기가 나왔으니 고속도로 얘길 안 할 수 없죠. 이 얘기 조금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혹이 나왔다 하면 매번 바이든 달리며 시기입니다. 소상히 설명하고 의혹을 풀면 될 것을 매번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죠. 뒤각 행기는 사람이 쓰는 수법이 물타기입니다. 이것도 그들의 특기라면 특기입니다. 죄를 지은 게 있으니 그러는 겁니다. 이번 김건희 고속도로 건도 마찬가지로 물타기를 시전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나서서 산하 기관들의 초긴급 메일을 보냈답니다. 예타 사안 중 노선이 변경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라고요. 특히 반드시 문재인 정부 내에서 벌어진 것들만 추려서 보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부자가 더 탐사에 제보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국토부가 보낸 메일입니다. 작성 요령까지 상세히 적어보냈죠.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실상입니다. 자신들이 도둑질을 해놓고 다른 도둑질로 막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애 소장도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 사업 노선 계획 변경 현황 이래서 국토교통부의 모 주무관이 그 수많은 용역업체들 문재인 정부 때 조금이라도 노선 받고 있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지금 당장 초긴급으로 보고해라. 이걸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내 사업 계획 변경 현황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것들은 다 해달라고 하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이걸 뿌려갖고 지금 이걸 국토부에서 물탈라고 갖고 있어요. 난 이거 보면 진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마철 비피해와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묵한 각자 도생의 시대 오늘도 무사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야 아